Q. 이거 사클에 올라왔다고? 사클이 뭐하는지? 음원 올리는데요, 무리 음원. 아니, 사클에서 댓글로 그냥 대충 만든 노래라고 아무나 써도 된다고 올라온 거야. 말투가 왜 그러는 거야? 사실 이 말투 자체를 해야만 내가 좋아하는 우리 그린드라이그!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야. 아무튼 아까 그... 죽분도 음악인데 제가 그냥 써서 정말로 미안한 거야. 사과 한 번 드리겠습니다. 다리털을 왜 모르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아니, 우리도 사실 여기 좀 영감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노래가 나오니까 좋긴 하네. 그러니까. 무료로 써도 어쨌든 우리 노래니까. 가사나 이런 건 어디서 영감 받아요? 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카가 있기 때문에 동요를 많이 듣는 거야. 그 동요를 형이 어떻게 하면 부르게 될까? 막 이런 생각에 브라우, 리듬 이렇게 타게 되는 거야. 우리도 배우자. 그래도 핫한 친구들한테 배워야지. 한 번 들어보고 싶다. 동요 메들리 한 번 보여줄 거야. 스베어. 학교성이 쌩쌩쌩. 웃음을 모이자 선생님의 와리를 웨딩 하신다. 스베어. 신데렐라는 와려서 부모님을 엘코나. 개모와 시스터들에게 구박을 받아드려요. 스베어. 와 감동하네. 마지막 미쳤다. 혹시 답가 한 번 해줄 수 있는 거야? 답가? 동요로 랩 한 번 해줄 수 있는 거야? 오늘 와서 많이 당한 거 아니야? 아 저도 팬이에요. 썼다 썼다 비행기. 하늘 높이 날아라. 스웩. 오. 이 정도. 아 근데 찌드래곤이 이런 노래 말고 어록을 많이 남기더라고 찌드래곤이. 파리에 가서 뭐 어쩌고 어쩌고. 줄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을 가져가 밥 먹을 때 쓰렴. 파리 가서 바게트 앞니로 깨물지 마. 앞니 다 깨집니다. 시골 파리 끈끈이 보면 파리들이 교미한다 스웩. 이렇게 가사를 쓰면 참 좋은데. 되게 철학적이다. 찌드래곤 보니까 노래하고 싶어진다 갑자기. 맞아요. 형 뭐 해줄까? 뭐 했지? 찢어졌다? 우리 헤어지니. 그 노래방 나와있나? 내 발라드가 노래방에 있네. 아 있네. 아 아. 아 발라드 끊었는데. 이제 나도 알아. 널 보내주는 게 널 사랑하는 일인걸. 우리 헤어지니. 정말 끝인 거니. 안아줄 수 없는. 이까지 너로 쳐 다가온 걸까. 미안해. 그만 놓아줄게. 정말 사랑했어. ominously 만들어 breaks a song. 이거 오늘은. 더니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불러줄게. 제 마음을. 괜찮아. 우리 더 네일을 위해서 부릅니다. 너의 심정이 아마 지금 이럴 것 같아서 이 가사랑 딱 맞는 것 같아. 우리 정말 좋았었잖아 한 번 더 그때로 돌아가 널 다시 한 번 만나고 싶어 그때는 울잖아요. 아 명곡인데 이게. 노래 주옥 같은데요 형? 주옥 같지? 진짜 주옥 같아요. 찌들고 노래 하나 더 들을 수 있어요? 그러면 그들은 다음 날 보다 더 깊어 슬프지 내가 보고 싶다고 이제는 이런 말도 할 수 없이 돼버린걸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조차도 없어 정말 끝인걸 진짜 뒷소의 사랑 다윈 하지 않아 너무나 야윈 내 모습을 바라보니 왜 이 가슴 아픈지 잠시만 찾기에는 사라져버린 즉지실러워 진짜 왜 화를 내는 거야? 갑자기 들어와서 아니 내가 여기 돈 내고 불렸는데 왜 들어와서 화를 내는거야? XXX 성대가 나뉘어 들리냐? 들리냐? 야 XXX 다 들려 이 XXX 진짜 왜 안 되는 거야? 야 아 큰일이다 진짜 아 야 곡이 나오지 꽤 됐는데 가사가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도 안 나와요? 안 나와 형이 선두로 해가지고 너희는 음악 하는 애들인데 그 가사를 이리 와 너 뭐 했어 이리 와 대 아 아 이리 와줘 공 매를 들어야 공 말을 들었고 형 배요 뭐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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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사 쓰는게 어려워 아 가사 진짜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 아 형 이러면 진짜 못해 너희들이라 아 도망가고 싶다 진짜 아 아 아 도망가고 싶어 형 아 아 아 어디든 도망가고 싶어 아 어? 자 아 저기 아니야? 저 그분 맞지? 형 타입이에요? 아니 그분이잖아 도망가고 싶어 소망 잘 가신다 어 도망가서 서로 정화 씨 아니야? 어? 진짜요?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정화 씨 맞죠? 안녕하세요 아 진짜 팬입니다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잠깐 앉으실래요? 저요? 네 아 아 도망 오셨어요 혹시? 도망은 아니고요? 아 진짜 팬이에요 디노 형이 진짜 매일 말이에요 매일 말이에요 매일 말이에요 매일 울어요 맨날 보고 어머나 선배님 근데 저희가 회사를 차렸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계시는 거구나 네 음악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회사를 차렸는데 네네 근데 노래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가사가 너무 안 나와서 네 가사가 안 나와서 가사를 누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세권료를 저희가 가져가야 되니까 아 그 가사를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평소에 뭐 도망가져도 그렇고 가사를 특히 좀 인상 깊게 들어주시는 거 같은데 네 도망가져도 직접 쓰셨죠? 아니 근데 그때 수배 중일 때 쓰신 거죠? 다행히 수배된 적은 아주 없고요 네 실제로 남편이랑 신혼 초에 싸워서 도망 갔었는데 근데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 아 역시 명곡은 진실 기반으로 된 곡들이 잘 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희 뭐 없니? 살면서 그런 일들이?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폭력 행세를 해야지 아 죄송해요 형님은 이러지 않는데 오늘 형님 가오 좀 챙겨드리고 가오 좀 살려줘라 수상하다 저희가 가이드가 일단 러프하게 나왔는데 네 혹시 모니터 한번 와우 요런 느낌 네 지리네요 죽이죠? 네 이거를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? A파트 B파트 3파트 같이 하면 안 돼요? 저희랑 아 네 좋죠 동영상 찍어 적적 효력 있게 찍어라 아 진짜 찍는 거예요? 아니 근데 네 이 노래 가사는 뭔가 제가 잘 쓸 수 있는 결은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? 근데 선배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 드릴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네 잘 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아 그렇다면 네 이 노래 어떤 가사를 쓰고 싶으세요? 그냥 도망가자처럼 뭐 그래요? 말리는 거 있잖아요 흘릴 수 있고 팔릴 수 있고 그냥 돈 많이 들고 돈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화장실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 거 아 예 다녀오세요 네 갔다 와서 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화장실 가는데 마카롱을 왜 잠깐만 화장실은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갔지? 뛰어가시는데요? 정환 씨! 정환 씨! 정환 씨! 정환 씨! 미치겠다! 아우 놓쳤네 기다려주세요! 이거 여기가 We go! 오! 달마씨! 지금 우리나리 너무 잘 안 닿아